이경아, 솔직히 말해서 우지한테 지기 싫지. 운동으로 우지한테 진다는 건 이경이한테 안 되는 거죠? 그치, 그치. 맞아. 그리고 실제로 이경이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운동하고요. 10초도 안 해요. 지금 여기에 이경이가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해봐야죠. 일단 우리도 즐겨보자. 이론적인 것도 있는 거죠? 과감상? 두려움이 없어요. 네, 두려움이 없어요. 과감하게 걸리더라도 그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걸려보고, 피드백을 받고 앞전에 이제 메모리가 돼 있으니까 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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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해봅시다. 진짜 웃는 시간. 저거는 2m20이니까 1m를 빼고 1m10 정도로 시작해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1m10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실. 자, 한번 레츠고, 레츠고. 자, 그럼 제가 해볼게요. 제가. 효과 자체가 멋있어. 제석이 형. 형님이. 야, 근데 이거 되려나 모르겠네. 제석이 형은 여기 오른발. 제석이 형. 제석이 형. 제석이 형. 제석이 형. 제석이 형. 설레요, 설레요.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들으면 완전 맞아떨어지고 않는 것 같아. 무서워.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실수분들이 알아야 돼. 무서워요. 고. 레츠고. 이게 되지. 용기와 응원이 필요해요. 고, 제석. 고, 제석. 고, 제석. 간다, 간다. 메뚜 간다, 메뚜 간다. 메뚜. 고, 제석. 오오오오오오. 우와. 돔 수다. 우리 진짜 촌스러웠어. ONE 진짜 멋없었다. 바이 ais어. OK!! 안 걸렸어, 잘 Finding a snowing. 돌아왔어, 정리, 썩어. 나이스 나이스. 다음은 우리 이경이. 이경이는 좀 더 할 것 같아. 이경이는 한 50까지 할 것 같은데. 좋아. 완전 등으로 한다, 이거. 너는 등으로 어떻게 했을까? 근데 너무 과감한 게 너무 좋았는데요, 지금? 파이팅, 주우제! 이렇게 해서 눕기만 하면 돼, 이렇게. 우상혁 선수, 선수죠. 체격 조건은 우상혁 선수와 똑같은. 예능계의 우상혁. 간다! 얼마나 잘할까? 대박이다. 확실히 점프력이 있어요. 저 우제, 이경이. 1m 20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게요. 이경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경이가 상당히, 지금 얘기 드리지만 그런 거에 본인이 욕심이 많죠. 운동 신경이 있고. 운동했던 친구로서. 그리고 이경이는 또 운동 중에 하체운동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요. 팽이 돌듯이 발 굴러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말은 그런데. 진짜 미치겠다. 한번 해봅시다.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이경.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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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야. 이경아. 완전. 이거 퍼펙트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퍼펙트 완벽. 130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다음은. 우재 우재. 우재. 오빠 부담을 또 이겨야 돼. 우리 주재. 이러면 또 승부욕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승부욕이 생겨. 이제 계속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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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주재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첫 번째 선수 이경 선수가 넘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많네. 야. 섹시해. 공대. 얼굴이 벌써 좀 하얗게 질렸어요. 자 공대생입니다. 우리 육상계 토시호. 오빠 무조건 넘는데. 자 육상계 주 재수없어. 자. 갑니다. 우와. 많이 남아 많이 남아. 아니. 제가 아까 이거 그냥. 장난으로 이거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뱀다. 완벽했다. 우와. 근데 이거 등에 아무것도 안 닿을 때 쾌감 미쳤다. 이게 어우 진짜. 지금부터 시작하면 뭐 할 수 있나 이거. 아마추어. 아마추어 그 시니어 대회 이런 거 없나. 해보게요. 시니어 대회라도. 자기가 자기가 시니어로. 오빠 그거 한번 나가라 나가봐. 스스로 시니어라고 하는 것도 웃기다. 실버 실버. 아 영어로 못해서. 주니어 주니어. 언제 갈 거예요? 저렇게 돼. 왜 저 다리 사이에 저게 낄 거 같지. 저렇게 돼. 망설여지는 이유가 왼발을 저기에 놔야 돼. 맞아. 도포가 안 맞을까 봐.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넘는 거예요. 자 렛츠고. 렛츠고. 아 박수 하지 마요. 예민해. 나의 스타일 스타일. 왜 이렇게 예민해. 나 지금 예민하니까. 박수 하지 마요. 박수 하지 마. 스타일 스타일. 아 이거 다리로 넘을까 그냥. 아 형 등으로 해봐. 등으로 해봐요. 등으로 해야 다음으로. 등으로 하면. 그 기분이 엄청 좋아. 근데. 어느 순간. 저기 코치를. 왜냐면 형.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 양발로 안 하잖아. 2분의 1 MV. 2분의 1 MV 제곱을. 이제 수직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2분의 1 제곱이 왜 나와. 아 나 이거 토슈.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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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헥. 1. 2. 2. 3. 2. 이거 아프죠. 여기 아프죠. 아프면서. 과강하게 좋았어요. 보폭이 딱 좋았어요. 자, 이제 이경이랑 우재가! 잘할 거야! 130! 이감 인정! 진짜 높다! 야, 이거는! 이건 진짜 높아요! 아, 나는 못하겠다! 나는 너무 무서워! 진주 어깨 정도입니다! 130! 무서워요, 이게! 한 번 도전해볼게요! 이건데, 오늘 계획이 없었다고! 와! 이걸 빼야 될 것 같아! 이거.. 제가 할게! 지금 주재 씨하고 이희경 씨는 토크를 포기하고 2m 30에 도전을 합니다! 진심이네, 진심이네! 이거 넘으면 진짜! 진짜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상혁 선수가 넘었던 높이입니다! 이거 못 넘으면 초 4학년 때 지는 거네! 자, 우리 지금 놀모의 우상혁! 아, 상당히! 좀 누워있어요! 저기 선수들 누워있잖아요! 지금 누워있어요! 좀 누워있어! 음악 좀 듣고! 우상혁, 음악 좀 듣고! 아, 정말 우상혁은 지금 혹시 좀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아, 솔직히 말해서 우지한테 지기 싫지! 운동으로 우지한테 진다는 건 이경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치! 맞아!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경이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운동! 네네네! 10초도 안 해요! 10초도 안 해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경이가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됐다! 와! 조금 더 기다렸는데, 딱 좋았는데! 봤어야 되는데! 좀 봤어요! 자, 이경! 와, 거의 됐네! 1m 30! 실패! 이게 실패하니까 좀 돌았다, 저 오빠! 뭔지 알겠다!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은 거죠! 자, 이제 만약에 주우재 선수가 1m 30을 넘게 되면은 이거 잘생겨 보이지? 아니, 오늘 너 왜 이렇게 멋있냐? 뭐라고요? 너 멋있다고! 너 우석이랑 있어도 되겠다! 우석이한테는 안 되죠! 아니, 그건 안 되지! 당연히 되냐, 그게! 그래! 그럼 뭐 말이 되냐? 오늘의 주우재! 몸 쓰는 것들을 가끔 해! 어! 자, 갑니다! 오늘의 주우재! 주우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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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은 나와! 야! 야! 오빠 수영이 비가! 야! 점프력이 좋아요! 자! 정말! 와, 대기타! 놀고 해! 자, 좀 누워있어, 누워있어! 오빠, 누워있어! 너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네 지금 자리야! 누워있어! 누워! 진짜 대단하다! 와! 이게 된다고? 저 마지막에 이렇게 디딜 때, 이렇게 디뎌야 되는데, 뒤꿈치로 디뎌어요! 야, 우재가 종목이 나타나네! 와, 있다! 아니! 야, 우재 종목이 나타나! 우재가 잘하는 거지! 우재가 잘하네, 이거는! 야, 이거는! 가서 가능을 안 할게요! 오케이! 야, 지금 거의! 이거 140이야! 진주 눈높이야! 자, 우리 주우재가! 자, 올려주시죠! 자, 주제 넘은 도전을 시작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우재 오빠 혼자! 근데 진짜 약간 채용이나 이런 게, 우상욱 선수하고 지금! 똑같아요! 채용 달리까지 있어! 봐봐! 가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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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을 것 같아요, 또! 그래요? 사실 이 정도면, 지금 우리 일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상위권이죠! 상위권이죠! 완전 상위권이죠!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건 다 못 느꼈고, 그냥 하나밖에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야, 근데 너는 진짜 선수면 지금 관리 잘해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높이뛰기 해보는 거 괜찮아! 39살인데요? 뭐 어때? 어차피 어때? 근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 연예인을 하는 거보다 지금 훨씬 나지 않아? 우재야! 사람들이 다 평균 다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너 이거 봐! 오빠 모델 할 때보다 훨씬 멋있어! 아, 진짜야 진짜! 나라를 위해서 뛰어라! 오빠 해! 자, 우리 주영재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자, 일로 오세요! 상식 씨 일로 오세요! 오랜만에 노래 좀 틀어줄까요? 이거 지금 기록 도전이니까! 미야오 틀어주세요! 미야오! 오케이! 미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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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야오! 기안도 sociology 미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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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이서 뛰었다! 한 번 더! 형 춤을 너무 열심히 춘 거 같아! 그렇기도 하고 아, 내가 바를 봤어.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라. 제가 바를 봤어요. 이제 에너지 좀 많이 뛰었어요, 이제. 선수만큼 횟수가 많아졌어요. 자, 좀 조금만 쉬어. 충분히 쉬어. 너 라운드 숄더구나? 어때요? 이번에 될 거 같아? 진짜 될 거 같아, 진짜. 나 그림 하나 만든다, 진짜. 진짜 만들어. 형, 우리 모두 다 형 믿어. 야, 진짜 네가 요게님 왜냐면 후반을 많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지. 영수 씨처럼 떨어지면 너 진짜 네가 다 책임져야 돼. 어떻게 책임져야 돼? 어떻게 지금 책임져야 돼? 돈이라도... 네가 이 정도를 끌고 왔으면 이거는... 왜냐하면 우상 선수로 있어. 야, 너 지금 이거 임급동 이어가야 돼. 그래, 지금 이거 이어가야 될 거 같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임급동 돼, 임급동. 임급동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야. 나 진짜 할게요. 나 진짜 할게, 할게. 근데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올라가지. 오빠 지금 전 세계가 오빠를 주목해. 파이팅! 야, 그리고 허벅지 좀 쳐, 허벅지 좀 쳐. 오빠, 어디까지 할까? 지금 안 할까요? 나 지금 기분 좋아서 잠 안 자는데. 오케이, 오케이. 지금 도파미 붙였구나, 지금. 자, 이제 드디어 놀모의 우상혁. 파이팅! 하나! 갑니다! 감당하는 우자. 다음 우자. 우아! 우와! 우와! 우자 뭐야? 하나 나아다. 오늘 우자cus은 Muchas впер 이렇게 means worker that you got inspiration, takes us with us 우리의 스타! 우리의 스타! 진짜 잘했어, 진짜!